많은 여인들한테 너무나 인기가 많았다고 해야 되나요? 지금도 여전히 인기가 많고 당신은 제업소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사과나무기획 단장님을 맡고 계신 허리수 단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리수씨 나와주세요 허리수씨 나와주세요 너는 왜 말리는구나 그 나랑 그리워서 망설이 채석하는 우리 희망 꿈을 지키는 나는 사랑 희망치고 희망치고 놓치게 안 돼 나도 웃음이 맘에 기만해 슬기 울고 있네요 아파져 너는 있어도 그 나랑 그리워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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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bandon 그 나랑 그리워서 입니다 그 나랑 그리워서 눈을 씹고 못나는 사람 희모치고 희모치고 꽃이 없네 막 웃은 우리 그 나름의 기만 그 슬기 울고 있네요 막 웃음 아빠가 너로 썩 그 나름의 기만 새설들아 너무 많이 쪼버려 아빠가 너로 썩 그 나름의 기만 새설들아 너무 많이 쪼버려 상담원 감사합니다. 어 어제 제가 그 천안의 그 그 뭐야 실마 끝나고 제가 많이 좀 힘들었고 지금 좀... 사실 그 힘들어요 사실 모드리가 여러분들 덕 period 제가 말이 지금 빨래ans결이 됐고 오늘 우리 이창하 선생님도 이렇게 멀리서 오셨고 우리 최우 우리 경남지에 우리 최우 가수님 그리고 진태희님 그리고 또 우리 혜원님들 그리고 또 오늘 안 오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상 그래서 좀 아쉽지만은 좀 더 큰 무대에서 좀 해야 되는데 그런지 못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죄송스러워서 하고 아직까지 우리 코로나가 많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조심하시고 송원님 노력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 노래 한 곡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없습니다 당신은 제 없어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제 없어요 당신은 제 없어요 당신은 제 없어요 당신은 제ے 당신은 제 bots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당신이 죄 없어요 문명의 장난 아니지 아무런 싸우쳐도 새벽까지 말하네 아무리 만나고 다시 만나지 말아요 바람에 떨어져 흘말리며 여전히 흘말리며 여전히 흘말리며 여전히 당신이 죄 없어요 문명의 장난 아니지 사랑해 사랑해 흘말리며 여전히 흘말리며 여전히